그때는 2029년 제4차 대전이 발발한 그 미래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세상 특수인물을 맡게 된 사이버그 특수요원의 이야기 공각기동대 고스트인더슈엘입니다 강력범죄, 테러사건을 담당하는 기밀특수부대 섹션9 일명 공각기동대의 리더 메이저는 첨단 사이버그 기술을 노리는 세력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받게 되죠 1995년 발표된 오시이마무로 감독의 SF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고스트인더슈엘의 실사와 작품인 이 영화 일본 원작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한다는 소식에 한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메이저 역을 맡은 스칼렛 요한슨의 놀라운 싱크로율과 한 광고제 그랑프리 수상에 빛나는 광고감독 출신 루퍼스 샌더스 감독 특유의 영상미가 더해져 원작에 가까운 작품이 탄생했죠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 사건이 진행되면서 인공지능 주인공이 점차 겪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자신의 과거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메이저 과연 그는 스스로의 존재를 찾기 위한 그리고 세계를 구하기 위한 거대 조직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계를 구하기 위한